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김밥 사신다고 재료 다 만들고 제가 아침 일찍 오셔서 다 사신 거 참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린 여유가 없잖아요 잘 살거나 남편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나누겠다는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어도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이 조금은 배려하는 너그러움이 많이 채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서 마음속에 예유가 없습니다 점점 남은 그러더라도 나부터 나부터 자꾸 남을 돌아보고 또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지 무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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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더 각박해져요 옛날보다 훨씬 더 각박해져요 따뜻함이 내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중국에서 나와서 요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조카 며느리 우리 강예 예안이 또 강예 동생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칼바르트란 여러분은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유명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신학적인 이 체계를 다룬 칼바르트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정의 만 페이지짜리 책을 기독정론으로 이렇게 직접 쓰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칼바르트란은 죄를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이야기를 우리는 죄 이러면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남 안 돌보고 내가 막 이기심을 가지고 이런 걸 우리는 죄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죄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죄를 나누느냐 이러면 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태만 하나는 기만 이렇게 죄를 정의하기를 이분은 하나는 교만하고 하나는 태만하고 하나는 기만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니까 교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인간은 그 신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질고를 아픈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진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교만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잘 살려고 남뿌리치고 오히려 싸우고 속이고 이러고 있는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나는 뭐 이 정도 내가 잘생기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키고 내가 이 정도 돈 있고 좋은 차와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죄가 인간이 태만의 죄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점 성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삶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한다 이 태만이 뭡니까? 게으르다 이 말이죠 믿기는 믿기는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안 닮아가는 태만이 게으름이 죄다 여러분, 이건 뭐 유명한 분이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내일 해야지 아유 좀 미뤄서 해야지 뭐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성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점점 높아져가 어른이래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만입니다 기만은 또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이제 성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회피한다 이 말이죠 기만한다 이 말이죠 기만은 뭐냐? 거짓, 위선 그러니까 겉만 번질이 여기 하나님 자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할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나누고 베리하는 그걸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기만 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아 이 태만, 교만, 태만, 기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주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내가 해도 설사 직업이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 성화되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그냥 밥만 먹고 죄 안 짓고 거짓만 안 하고 안 싸우고 잘 참으면 우리는 죄 없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왕이 필요하거든 앞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14절에 왕이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15절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안 그러면 왕을 선택하려고 하면 왕은 반드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투표회가 뽑아서 왕이 됐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론보험자를 해라 두 번째 그 왕은 군대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왜? 군대를 가지면 반드시 써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에 군비를 축적하면 안 돼 지금 말하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온갖 이런 거 왕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선택받은 줄 하면 여러분 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왜 또 이스라엘하고 그건 뭡니까? 저쪽에 하마스인지 뭔지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안 그치죠 왜? 전쟁을 오히려 부축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큰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평생 평화로 무기 안 쓰면 돈도 못 벌고 무기 하나만 드는데 돈이 수천억씩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군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무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여자를 왕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마음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난잡해진다 생활하면서 딱 난잡한 생활을 끊어야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하면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다 뭐라 그러느냐? 왕위에 오르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 가지고 등사에서 그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기 가서 네가 다시 한 번 써서 집에 가서 뭐요? 밤낮으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사를 해서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 그랬습니다 자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 있다 나는 이 정도 배웠다 나는 이 정도 잘났다 이런 사람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장부하게 될 것이다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뭐요? 옆에 두고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내 일과 중에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성경 읽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성경 한 절 읽겠다 아이고 바쁘다 오늘은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다 다 미루죠 근데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뭐요? 성경책을 옆에다가 탁 끼고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낮에도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읽어서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주야로 옆에 두고 하나님 경의하기를 주야로 해야 된다 밑줄 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새기고 외워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성경은 안에 읽어도 되는 날은 뭐요?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한 번 목사님 읽을 때 한 번 읽고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한 달 내내 덮어놓고 이런 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 이 말씀대로 하면 성경을 안 읽는 날은 없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것과 끝이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옆에 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속되면 이것이 아까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 젤에 20절에 이것이 네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삶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네가 말씀을 보면서 네 안에 밑줄 치고 새겼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오랫동안 오랫동안 상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요 우리에게는 이게 없거나 이게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나 하나님이 하신다 장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은 아 진짜 나는 날마다 내 곁에 말씀을 두고 하루 일과 중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도움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정말 멋지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한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자로나 우로나 늘 흔들리게 된다 자로나 우로나 치울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다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사랑장입니다 13장 제가 13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1절을 읽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어렸을 때에 대해 말하는 소리도 흔한 일을 하고 여사님을 시도 흔한 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흔한 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흔한 일을 하고 흔한 일을 하고 오랫동안의 예의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이란 유명한 신학자 그죠? 복음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쓴 건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 보니까 고린도에는 이미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 로마로부터 핍박받아서 흩어진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가 다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큰 교단이 벌써 8개가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8개가 파가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작은 군소교단들은 큰 파만 8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바울이 보금전화로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파가 또 하나 있네요 보금전환다고 막 자기들끼리 우리가 옳다 너희들 하는 건 틀렸잖아 예수님이 이랬잖아 하고 또 그런 또 하나는 개바파 베드로가 개바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와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랬다 하는데 하고 바울파가 또 기세덩득합니다 기세덩득하게 외칩니다 또 하나는 아볼로파가 또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말을 워낙 잘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와 이게 맞다 하고 또 아볼로파가 또 생겨서 확 전하는 겁니다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파가 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우리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하면서 지금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가 둘인데 하나는 작은 놈은 딸이고 하나는 손주가 남자입니다 큰아들 아들 아이가 그런데 둘이서 막 놉니다 잘 울다가 꼬마가 있지 작은 애가 막 울어 할아버지하고 울어 그러면 왜 울어 하면 아니 오빠가 오빠가 막 이러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오빠가 안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먼저 가진 건데 안 좋아 내 거야 막 싸워요 막 둘이서 오빠는 막 뺏어 가려고 하면 이 작은 놈은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할아버지 또 울어요 또 또 할아버지 오빠가 안 줘 이제 오빠 건데 자기가 갖고 싶은데 아니면 아 할아버지 이거 안 줘 오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준다 이런 거죠 자기가 먼저 했는데 오빠가 또 가져간다 하고 하여튼 이 아이들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할아버지 엄마 아빠 찾아서 이게 안 돼 큰 놈 큰 놈대로 또 아유 니가 그랬잖아 니가 그러면 안 되지 막 또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내가 어릴 때 나도 그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릴 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린도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맞다 하면 끝까지 맞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도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가 맞다고 하면 막 남을 깔아 뭉개서라도 자기 의지를 자기가 맞는 것을 고집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왜 저렇게 잘못한 것을 잘 모르면서 또 저렇게 자꾸 가고 있지? 보고 그것을 살그머니 가서 도와주고 또 가르쳐 주고 뭔가 그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넌 틀렸어 넌 그거 엉터리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인간 나는 꼴 보기 싫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왜 아픈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아이고 저거는 뭐 저 짓 하다가 저게 아픈 거지 사고 난 거지 그래서 지가 못 사는 거지 지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다 장성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내가 장성하고 좀 성숙된 거죠 성화되어 간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이건 잘 안 됩니다 정말 나 같은 인간도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참 못난 인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남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가 나부터 먼저 비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남에게 네 잘못했다 그게 틀렸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안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하죠 이게 장성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신중하죠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버락버락 자기 마음에 금방 안 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부터 먼저 내는 거죠 절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 저 사람처럼 신경질로 막 내고 갑자기 불악불악 우락불악해서 막 화내는 그렇지 내가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지 신중해진다 이 말이죠 차분해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 거죠 거짓말을 쉽게 하고 악을 갖다가 남에게 주먹질과 싸우고 하는 이거 안 하죠 왜?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저랬는데 그 용서하신 십자가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겸손하게 바르게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른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되는 거죠 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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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질 보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드럽게 해서 이제 거칠게 하는 사람 아니다 세상은 다 자기만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되었다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칠고 정말로 금방금방 막 급하고 거짓말 쉽게 하고 악 뿌리고 남 잡아 죽이고 남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막 화잘내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 은혜를 입고는 부드럽게 또 천천히 급하지 않고 그렇게 신중하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진에 보면 머리 길게 해가지고 아주 거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형상을 보면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아주 거름하고 위험 있고 대단히 막 능력 있는 분처럼 아주 아주 진짜 거룩한 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을 점점점 예수님 형상을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또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추측해서 만든 신학자들의 예수님의 모습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2사에서 53장을 비추어서 키도 작고 못생기고 머리도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대머리 비슷하고 아마 아주 서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측하는 서적도 있습니다 저도 아니 저는 그건 지식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진에서 봤던 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거룩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야 너 뭐하니 너 뭐 그런 생각을 해 야 너 밥 먹었나 밥이나 먹고 해 안 될 때도 있잖아 왜 자꾸 한 번 두 번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꼬리꼬리 쳐박고는 그게 안 된다고 떼서고 있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정말 친구 같고 서민적이고 그냥 나는 고민되어 줄게 나는 지금 정말로 막 성질이 우락부락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야 그래 본들 너 무슨 좋아지는 게 있니 그냥 가라앉혀 그러시는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친구면서도 서민적이고 가까이 계시면서도 부드럽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우리가 너무 막 예수님 멀리 두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난 절대 안 돼 아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늘 안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짜증을 때마다 옆에 와서 웃으면서 야 너 밥이나 먹어 그냥 별거 있어 인생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웃으면서 살아 여러분 그런 친구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 이름이 레위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뭐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그때 족속 노예로 사니까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사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세금 자기가 거두고 바치니까 세리는 뭐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은 계락을 적게 로마에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우리의 돈을 피를 뽑아서 갖다 바치는 개들이다 이래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누가 친구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쓸 데도 없어 왜 누가 있어야 쓰죠 쓰고 싶어도 누가 인간 지급을 해줘야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악착같이 돈은 모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야 너 나 따라오느라 예수님이 누가 보검에 오자 너 나 따라오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여태까지 얼마나 인간 지급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정말 재밌게 좀 살고 싶었으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런 겁니다 자기 세비 지급 다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외로움 돈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불러가지고 큰 초청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리세인과 아주 근엄하고 위엄 있고 성경 제일 많이 알고 또 유대인들의 장사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저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야 너희는 악인들이야 너희들은 못된 놈들이야 너는 안 되는 놈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하고 밥을 먹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손가락질 당하는 손가락질하는 인간만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식탁을 같이 하느냐 밥을 먹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 세리에게 뭐라 그랬을까 성경을 이제 자꾸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세리한테 가서 세리는 정말로 아무도 없고 돈은 좀 있지만 인간직은 못 받았는데 야 너 너도 하나님 자녀야 너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너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죽을 상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친구로 되어줬잖아 너와 같이 밥 먹고 있잖아 너 주변에 나와 같이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답게 사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려고 같이 왔잖아 그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 혼자 사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리한테 가서 야 우리 같이 재미있게 한번 살아볼래? 불러줘요 그래서 이 대리가 예수님 따라다니 제자가 돼버리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그러면서 이럽니다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개인들이 저 죄인들하고 저 밥을 먹는 저거는 율법에도 없다 죄인들하고는 밥상도 같이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런데 저거는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희들처럼 나 예수 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는 내다 내 돈 벌어서 내 잘 산다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데 뭐 남들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나는 잃어버린 인자를 구하고 구원하고 회개시키러 왔다 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간 아무도 세상에 없다고 혼자밖에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이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면서 변화시키러 왔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없고 그랬으면 그냥 세상에 고립되어서 나만 잘난 줄 알고 나만 쓸데없는 인간인 줄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세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또 그 뒤에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쭉 걸어가는데 그날 마침 또 안식일이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안식일날은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딱 되면 문 닫아 버립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 줘야 되니까 근데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제자들이 그래서 난 밀밭에 가서 밀을 막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거 봐라 저거 안식일날 저거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야 다윗도 옛날에 성전에 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 못 먹는 것을 얻어다가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같이 동행인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게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식일이 뭐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깜짝 놀랐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한테는 그러면서 먹은 사람들을 두둔하는 겁니다 먹고 살자 먹는 게 뭔 죄가 있느냐 아니 더러운 거 먹고 나쁜 거 먹고 너희들은 가려서 먹고 안 먹고 하는데 먹는 게 무슨 죄가 있나 먹는 음식이 무슨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게 있느냐 먹고 나서 잘 먹고는 입에서 함부로 나오는 네 입이 더 더러운 거 아니냐 사람이 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뭔 죄가 있냐 이런 날 저런 날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배고프면 먹어야지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남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부자라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휴양찬란하죠? 아주 옷도 자색 옷 입고 매일 파티 열고 매일 호화찬란하게 잔치를 여는 부자가 있습니다 매일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몸도 온데 막 가리움증인지 뭔지 헌데가 났다 이런 거 온데 막 엉망인 사람이 좀 얻어 먹으려고 문 앞에 있는데 대문도 안 열어줘요 어쩌다가 개가 그 집에서 키우면 개가 나와서는 버린 음식 먹으려고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 음식 먹으려고 하면 개가 그 아픈 자리 상처 자리를 핥아주면서 개가 먹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죽었습니다 둘이 다 죽어 버렸어요 돈 많다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 호화 찬란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 버린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거지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어? 이 자기 대문 앞에 온데 상처를 입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모르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앉아서 안겨 가지고 천국에서 완전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 호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는 뭡니까? 지옥에 앉아 가지고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만 저 나사로에게 물려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천사에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놈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는 세상에 삶이 호화 찬란하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봐라 하고 막 살고 쟤는 아무것도 못 먹고 얻어 먹을 것도 없어서 온데 상처 입고 살다가 왔는데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네 마음대로 호화로웠고 쟤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너는 고난도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 된다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안 된다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너 벌써 다 됐다 안 된다 이러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죽으면 세상에 뜬 뜬거리면서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가 있고 정말 남 대문 앞에서 먹을 거 없나 하고 얻어 먹는데 얻어 먹지도 못했던 이 거시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먹고 살만할 때 그 가난한 사람 한 번만 자기 집 문 열어서 아이고 그렇게 굶어가 되겠나 너 그렇게 아파가지고 되겠느냐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약이라도 발라야지 들어와 들어와 좀 씻고 약 좀 바르고 우리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먹는데 그래 이거라도 먹어 하면서 자기가 먹던 남은 거라도 따뜻한 자리에 앉혀서 따뜻한 방에 앉혀서 한 번만 열어주었으면 한 번만 대접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가 있을 건데 말이죠 자기는 매일 호화롭게 짝짝같이 자기 사는 거에 정신 밟고 남 외면했던 한 번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이 호화로웠던 엄청난 부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생각에도 지옥 가진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저 아빠하고 울고 있고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을 한 번도 안 돌아보았다 내 마음 문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 저렇게 울고 있는 사람 저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쯤은 초청해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야 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가는 게 맞죠 너는 그랬지 않느냐 이런 건 천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먹을 게 작고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아빠하고 울고 정말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은 대문을 열고 내가 우라 해야죠 그래서 위로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나오고 그들이 필요한 아빠 하는 것을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이다 등사본을 복사해 놓고 매일매일 아침으로 읽어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19장에 가면 이게 누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19장에 가면 삿개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삿개오 아시죠? 조그마한 키 난장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는 세리라 했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은 또 세무청장이네 국세청장이네 세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삿개오는 키도 조그마한 애가 그런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돈은 많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대굴처럼 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유대인들이 있는 인간도 아니야 넌 개야 우리 세금 뺏어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사는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듣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저기 가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서 보고 있으니까 키가 작으면 삿개오가 있으니까 예수님 야 급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급히 내려옵니다 쫙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인정은 못 받고 아무도 주변에 자기를 알아주거나 자기를 뭔가 이야기할 만한 친구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급하게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삿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좀 자야겠다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도 삿개오 이게 야 밥 한 끼 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커피 한 잔 합시다 아니 그럼 어떻게 사요 재미있소 당신 돈 좀 있으면 어떻게 쓰고 있소 여행도 좀 다녀 해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쓰기는 쓰는데 세상이 상막해 재미가 없어 삿개오 예수님이 아픈 사람 뵙는 사람 우는 사람 찾아다닌다니까 자기도 남이 볼 때는 멀쩡하고 돈도 많은데 마음이 다 썩어가지고 나무위이 올라갔다 예수님이 내려오라니까 여러분 삿개오 집에 갔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있지 뭐라 그랬겠습니까 삿개오 삿개오야 외롭지 세상 사기 힘들지 너는 돈은 번다고 보는데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지 왜 없니 이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좀 열고 살아 좀 따뜻하게 사람들 만나고 베풀고 너 돈 많이 버는 거 좋아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쓸데 아름답게 써야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삿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절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세금을 더 탈취했거나 못한지 해서 내가 더 뺏어왔다면 네 배로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밥 한 그릇 먹어줬는데 그 집에 가서 차 한 잔 먹어줬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지 혼자 잘 산다고 해도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저런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 이야기를 삿개오의 이야기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죄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절대 못 고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정지합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는 것도 싫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마다 찾아다니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삿개오의 외롭지 뇌이야 세리 뇌이야 너 힘들지 나하고 밥 함께 먹어 그래 내가 사주는 밥 네가 주는 밥 먹고 차 한잔하면서 따뜻하게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죠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전부 너희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텔 있잖아요 큰 화로운 호텔 또 화로운 식당 고아로운 연주하는 음악회 이런 데 연극하는 큰 이런 데 그런데 우리가 가면 모닝 몰고 따르륵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처럼 성압차 몰고 따르륵 가면 그 앞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나 식당 앞에 지배인들이 쳐다보고 환영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저런 차가 왜 오지 남무한 옷 입고 신발은 시장에 5천짜리 신고 옷도 만 원짜리 한 개 입고 구름하게 해서 고급 식당에 들어가면 차 성압차 몰고 가면 쳐다나 보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친구 저런 친구가 여기를 어떻게 오지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사두개인 바리세인들이 이게 정확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잣대를 꺾고 할 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남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오세요 아 호텔 따뜻한 방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앉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어렵게 막 성경 읽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게 바른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은 내만 밥 먹고 살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남이 못 필요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받고 안 찾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밥 같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변화를 주었던 자 이제 요한복의 21장인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겠지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로마를 뒤엎을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내가 너희들이 구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고 십자가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어쩌면 좋니 이렇게 합니다 다들 희망이 있나 이제 끝난 거지 뭐 각자 뭐하고 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나 옛날에 어부잖아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여 있던 친구들이 제자들이 뭐 우리도 딱히 할 거 없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거라도 먹고 살자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되어서 뜯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이러니까 아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야 저쪽으로 던져봐 너 거기 고기 거기 많이 잡힌다고 생각했던 왼편이 아니고 고기 없다고 생각하고 오른편에 하나 던져봐라 이런데 건물이 들어 오르시라네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았다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 주님이시다 이건 주님밖에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과다에 빠져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모였어요 육지에 다 와가지고 고기가 가득하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놨느냐 떡 몇 개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서 야 잡은 생선 몇 마리 좀 가져왔어 수풀 얘기 좀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부활 됐어 내가 십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내가 살아왔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우리 같으면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서 와 그 고기 몇 마리 가져와도 밥부터 먹어 그 얼마나 살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러나 너 고민하고 있지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먹고 살려고 너 지금 돈 번다고 고기 잡고 있지 괜찮아 밥부터 먹고 해 그 굶지마 여기 내가 지금 떡 준비하고 고기 좀 구워서 우리 같이 먹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 여러분 다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욕심부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다 합니다 예수님이 모여 찾아와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너 지금 할 거 없지 지금 어려운 것 같지 괜찮아 밥 챙겨 먹어 밥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천천히 먹고 내가 있잖아 여러분 내가 늘 너 곁에 있잖아 다 같이 가면 돼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너무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고 막 미칠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힘내고 여러분 그렇게 권위 위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는 자꾸만 뭐 안 하면 찝찝하고 오늘 기도 안 했는데 하 내 성경 안 보고 매일 이래가 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이거 들어주겠나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너 괜찮아 밥이나 먹어 너 바쁘다고 막 쫓아다니고 돈이 중요하지 하면서 하는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편안함이 있니? 너 그런다고 너 마음이 매일매일 즐겁니? 그렇지 않잖아 좀 편안하게 그거 없어도 돼 마음부터 편안하게 가져 예수님 곁에 오셔서 그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은 제자들은 다시 또 그래 이거야 하면서 직업을 던지고 그 마음을 그 예수님 마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그 여유 없고 각박하게 오직 오직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저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기밖에 더 있겠나? 고기도 안 잡히고 돈도 안 벌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몰두해서 주변의 사람 아무도 그렇게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 이 위로 아무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거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가자 우리도 그거 전하러 가자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은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쭉 자기들하고 3년 동안 보여준 밥 밥 밥 밥 식탁을 같이 먹고 그 외롭고 어렵고 걱정되고 고민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함 그 위로 그 사랑 그 도우심 다 겪은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44절 45절 46절 47절입니다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교류하고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여 성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 각박한 세상에 다 자기 재산 자기 돈 조금씩 내서 어려운 사람 밥 사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사주면서 나누고 나누고 하면서 위로와 따뜻함을 보이니까 자꾸 모이더라 이 말이죠 자꾸 모이더라 하나님이 자꾸 자꾸 그런 사람 붙여 주더라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네 여기까지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찾아갈 때마다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괜찮아 밥 같이 먹자 야 급변잔해와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내가 다 나누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멋지는데 몰랐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들을 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하니까 별로 가진 것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나누고 나누고 밥 같이 먹고 커피 먹으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뭐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원래는 많았는데 원래는 너는 있고 나는 없고 그래서 너 죽일 놈 너는 막 인간 너는 내 곁에 오지도 못해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부 다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요? 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 겁니다 왜 계속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때도 그래도 있었겠지만 마음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다 서로서로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따뜻함을 아름다움을 사랑을 베푸니까 정말 살만 나구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도움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아름답지 않느냐 너 나하고 밥 먹었듯이 너 구원 받았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외롭고 소외되고 뭔가 외롭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줘 내가 너하고 밥 먹자 했듯이 차 한잔 사주면서 좀 세상에 여유 있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좀 뭔가 친절하면서 따뜻한 모습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가단하고 울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하자 하면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지금까지 닫혀있던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은 자유하고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부드럽고 조금은 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장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모안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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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